이번 시간에는 비교 연산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equal이 두 개 있는 경우와 또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바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 타입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루핑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프리미티브냐 아니냐. 프리미티브는 원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곱 개의 저 데이터들이 원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문자열, 배열, 또 우리 옛날에 봤을 수도 있는 데이트, 파일, 기타 등등 또는 여러분이 만드는 클래스들 이러한 것들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자바가 원시 데이터 타입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차별하거든요. 어떻게 차별하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실제로 자바가 구현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많은 현상들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코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봐요. 여러분이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P1이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는 데이터 타입이 인티죠. 즉, 숫자죠. 그리고 숫자 1은 프리미티브, 즉 원시 데이터 타입에 속합니다.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 메모리 상 어딘가에 저 값이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저기에다가 저장이 됐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P1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1이라고 하는 값이 위치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P2는 1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곳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다른 곳에다가 1을 또 만들면 데이터 낭비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P2도 똑같은 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P1과 P2가 같으냐라고 하는 동등비교 연산자를 하게 되면 저 동등비교 연산자는 P1과 P2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녀석이에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값이 같다는 뜻이기도 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True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게 원시 데이터 타입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잠깐만 코드를 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열을 만들 때는 5원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그렇게 할 이유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또 문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것도 문자예요. 두 번째 것도 문자열인데 자바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취급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그림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O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담는 변수에 New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O2는 똑같은 자바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된다? 이미 객체, 이미 문자열 자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다가 자바를 만들어요. 그리고 O2는 이제 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O1과 O2를 동등비교 연산자로 비교를 하게 되면 저 동등비교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은 곳에 위치하느냐를 따져보는 앤데 같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닌 객체들은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O1.equals O2 또는 O2.equals O1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저 메소드가 O1과 O2가 같은가를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내용이 같다면 true를 return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equal 두 개 예, 저 동등비교 연산자는 같은 곳에 있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equals는 내용이 같으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메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원시 데이터 타입을 할 때는 동등비교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equals를 쓸 수도 없어요. 에러가 나요. 원시 데이터 타입은 equals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닌 것을 쓸 때는 그냥 equals를 쓰세요. 아주 구체적인 이 원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 열은 워낙에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뭐 편의성, 성능 이런 이유로 인해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아주 얄미운 친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문자 열을 만들 땐 보통 저렇게 만들죠. 뉴 같은 거 왜 쓰겠어요? 귀찮게. 그리고 저렇게 쓰시는 거예요. 뉴를 쓰는 건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쓰지 마십시오. 자, 저렇게 하게 되면은 자바2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O3는 캐리 가르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O4에서 역시나 뉴을 쓰지 않고 저렇게 이 문자 열 를 저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문자 열은 마치 원시 데이터 타입처럼 동작해요. 이렇게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곳에다가 똑같은 값을 만들지 않고 그냥 O4가 예,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열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O3, O4를 저렇게 동등 비교 연산을 해보면 True가 떨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음... 입력값, 인자를 받을 때 동등 비교 연산을 했더니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false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 입력값이 다른 곳에 저장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false가 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닌 친구들은 equals를 쓰십시오. 예, 아주 심플한 룰이에요. 원시 데이터 타입은 동등 비교 연산을 하면 되고요. 원시 데이터 타입이 아니면 equals를 쓰거나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객체와 이 객체가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검색해서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같으냐라는 것을 이것은 이게 비교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객체들마다 음 그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해 보시고 각각의 객체들이 갖고 있는 equal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따져보시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등 비교 연산자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겪게 될 좀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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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